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이구요 도전캐스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도전캐스트 임산만 공동묘지 맵에서 꿈을 찾고 바로 방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스피트전 모두 만든 다음에 지도는 임산만 공동묘지 맵이었죠 아까 공동묘지 위령습격 하겠습니다. 하고요 AI 한 명 추가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출발 네 이번 보물찾기는 지도가 워낙 간단한 탓에 간단하면 그냥 다가가 도울이 나와요 첫번째기 때문에 빨리 달리겠습니다. 어? 보물 보셨어요 여기? 여기?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해주는거요? 아 연가들까지 보시고 보물을 가져와요 월수군 저녁 8시에는 카러플 스프링 방송 월수군 저녁 8시에는 카러플 스프링 방송을 진행하고 많이 cuidado 가주세요 저희는 사회용을 목요일에 8시에는 마크 스프링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들어가주세요 동기동으로 가줘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됩니다 동기동으로 가줍니다 동기동으로 가진 상황 조금 더 많이 K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도전 퀘스트가 깨졌는지 보겠습니다. 도전 퀘스트가 깨졌는지 보겠습니다. 도전 퀘스트가 깨졌습니다. 도전 퀘스트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리는돌의티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월수금 저녁 8시에 스킨에서 만나요.